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대전과 충남에선 가족 간 감염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. 대전에서는 유성구 택배회사 관련 2명과 가족과 지인 등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면서 동구 7명과 중구 5명, 서구 10명, 유성구 3명, 대덕구 1명 등 모두 2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충남에선 수도권 확진자 접촉자 등 천안과 아산, 태안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오늘 하루 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